이번 시간은 저희 일곱 번째 미니앨범 Thumbs Up 본격적으로 자랑하는 시간이죠?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. 그래서 저희 이런 거 소개할 때는 또 여원이가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. 기가 막혀요. 근데 진짜 기가 막히네. 어느 물건을 가져다 줘도 기가 막히게 소개하는 우리 여원이가 댄차건의 쇼호스트죠. 자 오늘 이 상품으로 말씀드리겠다 하면은 청개구리가 타이틀 곡이죠. 그래서 초록 색깔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. 자 앞에 보이시면은. 시작을 해봤군요. 그렇죠. 잘생긴. 잘생긴 네 명이 나오죠. 네. 굉장히 깜찍한 표정을 짓고 있고 어휴 제가 나왔네요. 자 여기 후이형의 표정. 후이형 바로 보여주시죠. 자 이 표정. 이 섹시한 표정. 바로 3, 2, 1. 자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사진이 들어있는 바로 좋은 앨범이니까요 여러분들. 노래도 좋고요.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. CD에도 저희 얼굴들이 이렇게 들어있지 않나. 자 CD. 자 CD 전에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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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 클로즈업 들어갔으니까. 전신샷 한번. 왼쪽거 왼쪽. 자 굉장히. 자 준비됐나요? 어떤거 왼쪽이요? 오른쪽거 오른쪽거. 이거 이거요? 일어나서 일어나서. 이거 이거. 일어나서. 자. 어이 나한테. 자 감독님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고. 자. 아이고 이런거 나한테. 잘할거면서. 믿앤그리드에서만 볼 수 있는. 야. 아 멋있다 멋있다. 한거야? 아 나 준비한거였는데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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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아 어쩐지 대칭하더라. 제대로 해야지. 자 하나 둘 셋. 아. 근데. 총을 왜 쏘죠? 총을 왜 쏘죠 갑자기. 자연스럽게. 이렇게라도 해야. 뭐 하면 좀 자연스러울까. 네. 멋있어. 이렇게 좋은 앨범입니다 여러분. 아 앨범속에 너무 멋지게 잘해준. 여원이형 그리고 후이형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엠 웨이브. Meet & Greet.